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죠. 지금 대부분 비는 그쳤습니다만 날은 아직도 흐린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요. 오늘은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기압골로 인한 비는 내리지 않겠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남아하겠고 대기 하층에서는 습도가 높은 공기가 모이면서 비가 내린다면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16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안팎으로 현재 기온보다 6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목포와 신안 그리고 해남에서는 한낮 기온 23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구례의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내일 광주에서는 약한 비 소식 들어있고요. 당분간 구름 많고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오늘도 기온 27도 안팎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